한국의 사랑 한국의 사랑 일본의 사랑 일본의 사랑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빅로드입니다 저는 히가깅입니다 저는 김치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짱 오피슨코리아 오피슨코리아 오피스 오피 이따가 이야기 lied Die 를 아 벽 벽 벽 마 엄 T T 롸 롸 ipe NATO 하현 K queda 안녕하세요 저는, 저는 빅 로드 입니다 이광이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? 네, 나도 얘기해 고고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 네